국민학교 1학년 때 고정무용 하셨어요? 우와 무용 전공 하셨어요? 고정무용 전공 하셨어요? 강렬 1학년 때 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고정무용 하셨어요? 예예 한잔 하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최고 좋으시네 아니 그렇게 춤을 잘 추세요? 아니면 언제 그렇게 국민학교 2학년 때 지금 처음 하신거에요? 예 진짜 그러세요? 김화장씨가 진동결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 진동결을 키웁니다 실버 기초를 생겨가지고 변명을 진동결을 시했는데 한국에서 또 진동결하고 진 모임인데 하여튼 어쩐가 고려가 붙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정말 춤을 아니 그냥 보통 점식 아니에요 정말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곡이 안 하셨어요? 큰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수 있습니까? 왜요? 무엇이네요? 이정자 재미어머니 봉사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좋은 나라를 향상의 길을 빕니다 저는 재미어머니 봉사팀 아버지 봉사받는 회를 앞으로 하나 전부 다 전화해서 언제론 후회장에 왔습니다 떠나 때로는 메뉴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면서 전 미지에 구석구석 글진 곳을 봉사하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 수 있는 양면으로 훌륭하시게 돌아가시는 그 마음이 이 남자가 곁들였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훌륭한 재미미 어머니의 여가 되시기를 시원합니다.